강화된 기능으로 새롭게 탄생한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2세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첫 번째로 피부나이를 가늠하는 피부탄력도 임상 테스트입니다. 왼쪽에는 기존 제품, 오른쪽엔 2세대를 4주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부탄력도가 160%나 향상된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. 두 번째로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의 기준이 되는 피부톤 개선 임상 테스트입니다. 같은 방법으로 4주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부톤이 35%나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피부탄력도 160% 향상 피부톤은 35% 개선된 미샤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2세대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세요. 피부탄력도 16% 개선된 미샤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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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